최근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과연 언제쯤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건가? 그때서부터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될 건가? A등급 채권 이런 것들도 거의 5% 중후반에서부터 6%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적금을 비롯해서 이자가 나오고 그러는 상품 쪽에 투자하는 거 이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이종우입니다. 저는 한 주식시장에서 주식 분석을 하고 하는 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35년 하는 동안에 한 중간에 한 3, 4년 정도만 펀드매니저를 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주식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분석하다가 보면 경제 분석도 해야 되고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로 경제 분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그게 저의 업무였고요. 제가 한 31년 정도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16년 넘게를 계속 리서치 센터장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영원한 센터장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센터장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9월 말 정도에 2,150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회복을 해서 2,5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다시 조금 약해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마다 조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탄탄하게 버티는 반면에 나스닥은 주가가 지금 다시 또 1만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드디어 박스권 내에 진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박스권이 아마 짧아도 내년도 상반기 길면 내년도 내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스권의 상단은 이번에 넘지 못한 2,500포인트가 아마 상당히 높은 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그러니까 이제 얼마까지 내려가는가 박스권의 하단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9월 달에 내려갔던 2,150 여기까지는 또 너무 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조금 이제 높은 부분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500포인트가 고점이고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250포인트 내지 300포인트 정도 내려간 수준이 바닥이 되는 그런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상당기간을 좀 머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지스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좀 다른데요. 다우지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크게 흔들리거나 이럴 여지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차를 두고 조금 더 약해지는 그런 모양도 나올 것 같은데 중간에 아마 만포인트 밑으로도 좀 내려가고 이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요. 다른 것보다도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초반에 나스닥이 거의 120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16000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한 10여 년 사이에 주가가 14배, 15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깊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기술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장주라고 하는 것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이 다우지스보다는 앞으로 변동성도 크고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도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컨 내에서 머물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모양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특히 지수면에서 특별한 모양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떨어지는 거는 2150까지 내려갔고 그 위에 약간 좀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2200포인트 이런 정도 보면 작년도 8월 달에 주가가 코스피가 3300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한 220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대략 고점에서부터 따져서 35% 정도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앞으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국내외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정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35% 정도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졌으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됐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고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위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에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 실적도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한번 둔화되기 시작하면 대략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감익이 계속되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올해 하반기 정도서부터 이익이 둔화됐으니까 내년도는 그런 평범한 경우에 비춰본다고 하면 1년 내내 이익이 둔화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익도 둔화되고 경기도 나쁘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죠.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는 것도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위아래로 딱 이렇게 뭉쳐버리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스건에 머문다라고 하는 건 지수가 거기에 머문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지수가 박스건에 머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의 주식시장은 지수는 정말 답답한 형태가 되지만 종목별로 그래서 시장 전체 모양이 나오는 걸로는 굉장히 화려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슈나 테마를 가지고 이런 종목을 올리고 저런 종목을 올리고 이런 형태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150포인트 내지 200포인트 정도로 움직이는 아주 좁은 폭 내에 갇혀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6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수만 보게 되면 거의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형태였었는데. 종목별로 보면 2011년도에 엔터테인먼트 주식이라든가 게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2013년도에는 화장품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바이오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러는 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수가 이렇게 쫙 일정폭내에 갇혀있지만 매매는 그 가운데 어떤 돌파구를 계속해서 찾아나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아마 내년도 주식시장은 5년 내지 10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종목들을 가지고 꾸준히 아무튼 주가를 올리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11월 달을 경계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달러의 강세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달러의 강세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언어가 강해지는 쪽으로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1,400원을 넘어서 1,440원을 가고 이러는 형태가 나오는 것보단 오히려 1,2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자산이든지 이런 투자를 할 때요. 이 자산이 굉장히 좋아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한번 보시죠. 10월 달이나 9월 달 이때까지 달러가 유일하게 강세가 되다가 보니까 킹달러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를 사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러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쭉 움직였는데 이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렇게 강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시점서부터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대쪽으로 영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영향이 나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11월 달에 나왔죠. 1,44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냥 1,300원대 초반까지 확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번은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번 기스가 가버린 상태에서 또다시 올라가가지고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고 이러는 것들은 나오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보면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나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의 한 24,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85% 정도 그러니까 월별로, 달별로 쭉 따졌을 때 85% 정도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의 경우라고 따졌을 때의 원달러 환율의 펀드멘탈이 우리나라 원화의 펀드멘탈이 1,200원대 밑에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나 발생하는데 지금 보면 12월까지 가면 잘못하면 450억 달러 발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화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일단 달러의 강세 그리고 또 원화의 약세 이 부분들은 한 번은 좀 피크를 넘어갔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넘어간 것이 다시 또 원래의 방향을 찾아가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아마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 원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게 보면 예적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금리가 발생하는 즉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건 지금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작년까지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BBB 등급 해가지고 회사체 이런 것에서 투자 등급이냐 투기 등급이냐 이런 것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1년에 이자율이 3.5%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채권 이런 것들이 5.6%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BBB 등급 이런 것들은 거의 6에서 7% 정도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A등급채권 이런 것들도 거의 5% 중후반에서부터 6%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코스피가 그 당시에 2,15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대략 보게 되면 이제 뭐 2,350포인트 이런 정도가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 2011년도하고 지금 사이에 주가의 차이는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 10%가 안 되는 거죠. 한 9% 정도가 되는데 2011년부터 따져서 2022년도 말까지가 기간이 12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율로서 따져보면 연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0.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A등급회사체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6%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채권 투자를 하거나 예적금을 들거나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들 많이 할 때에 그 얘기 들어보면 와 그거 갑갑해서 어떻게 하냐 1년에 5% 이자 받자고 그거 하냐 주식에다가 투자하면 하루만 잘 올라가도 그거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011년서부터 2022년도까지 0.8%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지금의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적금을 비롯해서 이자가 나오고 그러는 상품 쪽에 투자하는 거 이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도에 지금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내년도에 굉장한 경기 침체가 올 거고 또 잘못하면 상당히 아무튼 위기적인 상황도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경기 둔화나 이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나오고 이럴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도에 한번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까지 나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도서부터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한 두세 달 정도 잠깐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또 확장을 해서 2021년도까지 계속 확장을 한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코로나로 해서 약간 나빠졌던 거를 빼고 나면 2009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경제가 확장됐던 거니까 거의 13년 동안에 걸쳐서 경제가 확장이 된 거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경제가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어느 정도 경기가 둔화되는 형태가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경기가 확장됐던 거에 반작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폭이 커지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작용이 경기 둔화 이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의 경기는 어느 정도 둔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극심한 경기 침체가 나올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까지 이런저런 수치들이 국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 싸인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올해 11월 달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했던 여러 기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평균해서 보면 1.8% 이런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내년도의 1.8%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게 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경기 둔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미 경기가 어느 정도 피크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오고 위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저는 그건 너무 과한 전망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일단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쟁력, 또 경쟁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매력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매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양당 간에 딱 잘라가지고 너 어느 쪽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매력이 없다. 라고 하는 쪽으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떤 시장이 매력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장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의 흔적으로서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한 30몇 년 동안에 걸쳐서 발생했던 주식 투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 초라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9년도 4월 달에 처음으로 코스피가 천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에 걸쳐서 거의 천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정도서부터 주가가 올라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2천을 넘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2천을 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거의 2천 부근에 있죠. 그냥 2,300포인트 이렇게 되니까 2천포인트 부근에 있다고 따져야 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내내 어떻게 보면 주가는 가끔 위로 올라가거나 가끔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것 이외에는 그냥 2천포인트 부근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하면서 계속 밀고 땡기고 이런 형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장이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배 정도 올라갔고 중국 시장은 많이 올라갈 때 60배가 올라갔다가 지금도 32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3.5배에 머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한국의 주식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건 그다지 그렇게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매력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매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보면요. 상장기업들이 너무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기업을 분할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너무 많이 늘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성장산업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많고 이렇게 돼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매력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S&P 500 같은 경우가 13배 오르는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3.6배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서 일정 부분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앞으로 보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채권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굉장히 밝아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대략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내년도 1,4분기 정도 되면 반도체 경기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반도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비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연 정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 1,4분기에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내년도 정말로 예상하는 것처럼 1분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 주가는 그 이전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10월달에 5만 천원에서부터 바닥을 치고 6만 2,3천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면 5만원대 후반 이런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문제는 SK하이닉스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은 보면 코스피가 2,150까지 내려갔을 때보다도 더 주가가 내려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에 똑같이 영향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도체 경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1분기면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냥 1월 1일서부터 따지면 불과 20일밖에 안 남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연장해서 뒤로 밀어가지고 3월 말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반도체 경기가 정말로 바닥을 치고 업탄에서 쭉 올라간다고 하면 이미 제가 봤을 때의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뚫어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는 것들은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과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업항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과연 정말 내년도 1,4분기에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바닥을 치기보단 훨씬 더 뒤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에 업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10월에 삼성전자가 5만 천 원에서 바닥을 치고 한 20%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은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10월, 9월처럼 종합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밀려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럴 때는요. 제일 처음에 지수가 코스피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이걸로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는 정말로 불안하잖아요. 근데 주가 자체가 낮아졌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믿을 수 있는 종목 이거는 그래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서로 여기에서 내가 잘못 사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버티고 가면 돼. 왜냐하면 이미 주가도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2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앞으로 주가에 한번 대비를 해서 보면 일단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6만 2, 3천 원 정도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 고점을 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만 원대 초반과 6만 원대 초반 이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보다 더 높지 여기에서 새롭게 위쪽을 돌파해가지고 7만 원을 가고 8만 원을 가고 이렇게 가면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런 형태로서 이거는 당분간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는 너무나 탄탄합니다. 그리고 그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도 삼성전자고 10년 후에 1위도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입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중에 특히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시장을 비롯한 이런 곳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 매출을 하는 매출이 대략 15% 정도가 넘거든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기술변쟁으로서 번지고 그게 또 반도체를 둘러싸고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를 중국에 팔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우리나라 흑자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러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들을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 이런 데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의 입지 자체가 우리나라 반도체의 입지 자체가 이런 미중 분쟁 여기에 갑자기 어떤 유탄을 맞으면서 흔들리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산업에 투자라고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 자체는요. 이게 진폭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진폭이 많이 줄었지만요. 과거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삼성전자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식도 주가가 3, 4배 정도씩 올라가 버리고요. 그다음에 한 번 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70%가 떨어지고 이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진폭이 굉장히 큰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다가 그다음에 또 산업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시점 돈을 최고로 많이 번다라고 하는 시점에 반도체 주식을 사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전정근근을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가져야 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특히 디렘이나 이런 데에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공급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산업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진폭이라고 하는 그 특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럴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반도체 경기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하실 때는 변동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아주 나쁠 때 투자해야 된다. 이 두 부분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 좋으냐라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은 주식은 없습니다. 반도체에 의해서. 이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고 그다음에 이 키들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올라가고 아주 다른 종목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못 올라가고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크지만 또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고 이러는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보면 현대차라든가 그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올라갈 때 훨씬 더 크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업황이 좋고 할 때의 수익을 내고 하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섹터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보다도 더 진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 회사한테 우리 이런 장비 납품해줘 라고 해서 주문을 넣고 하게 되면 장비를 납품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장비 하나가 들어가고 나면 그게 하루 이틀 쓰다가 그만두거나 1, 2년 쓰다가 그만두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한 주식들은 진폭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모양이 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부터 따져가지고 12배, 13배 이런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천장에서부터 따져가지고 거의 85%씩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이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도 크게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번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내년도 중반이나 후반이나 이때 정도 돼서 이제 좀 괜찮아지고 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 장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반도체 장비 관련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삼성전자와 함께 그런 반도체 장비 관련한 회사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미중 기술 전쟁에 의해서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진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5%를 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막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뭐를 못하고 기술 제공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줄어드는 만큼을 미국의 정부나 미국의 기업들이 사가서 그거를 비록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고로 갖고 있다가 처분하더라도 그냥 전부 다 사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재만 딱 해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요. 이거 정말로 곤란한 형태가 되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반도체 교육량은 대략 보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0억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반도체 교육량은 8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의 교육량이 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곳은 어디냐 하면요. 대만하고 중국 사이가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시안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걸 제외한 다른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교육량은 대략 보게 되면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은 150억 달러고 우리나라는 800억 달러고 대만은 1200억 달러고 아시안은 900억 달러고 이랬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5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중에 정말 한 20% 정도 데미지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의 160억 달러 정도 되죠. 아시안 국가들은 200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보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수요의 슈퍼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은 반도체를 여러 나라들로부터 반도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입해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이걸 딱 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그렇게 중국과의 교역을 하고 했던 것들이 끊어지면서 여러 나라들,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미국이 사가가지고 하다 못해 안 되면 미국에 있는 앞바다에다가 다 빠트려가지고 그냥 폐기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버텨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재는 우리가 하고 손해는 너희가 봐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어마어마한 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쳐놓은 블록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쪽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재로서 얘기되고 있는 게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아주 극소장애, 그러니까 굉장히 고등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제품을 써야 되고 전 세계에서 이 회사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로 훨씬 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쪽의 제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거기에 동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보게 되면 네덜란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중국에다가 장비를 공급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은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네덜란드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 장비 한 대가 1,500억 원이 넘습니다. 10대를 공급한다고 하게 되면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고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SML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중국에 공급 못하나 미국에 공급 못하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국에 공급할게 이쪽이 더 많이 갖고 간다고 하면 그쪽이 하겠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우리의 말을 안 들어? 그럼 우리 제재하겠어라고 해서 ASML 제품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쓰지 마.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초극소자의 아주 고등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참 굉장히 곤란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ASML은 그러니까 그럼 너희 제외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우리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패권을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묶어놓고 이러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는 동안에 주가가 꼭 그만큼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차를 조절해 보면 이익이 증가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를 조정, 그러니까 시차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대개 보면 이게 실적하고 주가 사이에서의 관계는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경제변수가 바뀌고 맨 마지막에 기업이익이 바뀌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아주 짧다고 하더라도 한 분기 정도 지나면 경제변수가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한 분기 정도가 지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하고 경제변수 사이에는 거의 두 분기 정도의 차이가 나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두 분기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보면 주가가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6개월 정도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6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이익을 확인해 놓고 보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죠. 이걸 거꾸로 기업이익이 줄어들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드디어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사이에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 한계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들이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가가 움직이는 폭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고 그럴 때 이런 원칙으로 해라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PR이 가장 낮아질 때 주식을 팔아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PR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PR은 점점 더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PR이 과거에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지점 부근이나 그 부근 정도가 되면 일단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보면 PR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때 그때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략 12월 달을 지나면서부터 거의 마무리 단계로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0.5% 정도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0.25% 정도씩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 거의 끝이 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적어서 0.25%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년도 한 1분기 정도 되면 모두 다 끝이 날 거고 그 다음서부터는 금리의 수준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인상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국면이 되면 올해 한 해 내내 정말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내년도에 갑자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물가 상승률이 진짜 한 8%, 10% 이런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한 번 꺾인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리를 얘기할 때 하도 앞에 붙는 여러 가지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돈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인 기준금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인 시장금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온 돈을 겪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준금리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형성되는 금리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대표 채권이 3년 만기 국채 수익이니까 그거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내년도의 시장금리는 대략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기준으로 했을 때 3.5%에서부터 4% 사이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에서부터 4% 사이에 머무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요.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 정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정상이냐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이 너무 금리가 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한 2년 동안 그것보다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2009년 정도서부터 따져서 한 13년 정도예요. 그것보다도 더 길게 보면 2001년도에 9.12 타러가 나고 그 이후에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 너무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갖고 왔죠. 그래서 뭐 한때는 0.25%까지도 갖고 가고 유럽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마이너스 0.4%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건 진짜로 너무 낮은 금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특히 시장금리가 머물고 있는 3.5에서 4% 이런 정도는 과거 우리가 금리를 볼 때 거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도의 금리 수준 이 부분으로 거의 지금 수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볼 때는 시장금리가 이제 정상이 돼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금리가 크게 떨어지거나 이르는 일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년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한 1, 2%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고 이러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형태 정도의 금리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2%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금리는 3.5에서부터 4%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의 금리익을 인상하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이 비정상이 된 게 아니라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1월 FOMC 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서부터는 금리 인상의 속도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늦게 올리느냐 그 폭을 얼만큼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이제는 마지막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서 만들고 그 마지막 금리 수준을 얼마만큼 유지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지금 앞으로 연준이 과연 금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0.5% 1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0.25%씩 두 번 정도 더 올리고 이러면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번에 예상하는 것처럼 12월 달에 올리고 내년도에 그래서 0.25%씩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5%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끝나면 곧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서 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일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한번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동안에 2000년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크게 금리를 인하하고 이랬던 기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2006년도, 5년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2000년서부터 그 정도까지 한 4년, 5년 동안에 걸쳐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서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1.0%까지 떨어뜨렸던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난리가 났고 그래서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런 형태로서 마지막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금리를 더 내려서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리고 시장금리를 0%를 만들고 뭐 이러는 국면으로서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올해 어마어마한 물가상승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연준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땅에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요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몸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리를 인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하고 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야 경제가 이렇게 나쁘니까 뭔가 중앙은행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몸을 사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요구가 빗발치게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때 정도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하는 쪽으로서 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야 됩니다. 또 하나 보면 내년도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다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영향이 너무 커져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굉장히 압도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얼마만큼 더 올릴 거냐 그리고 또 언제까지 올릴 거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서부터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얼마만큼의 금리를 시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가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보게 되면 딱 하나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나빠진다. 이런 쪽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형태로서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금리를 인상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되는데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좋은 영향,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즉 금리 인상의 부분들을 압도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모양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어? 금리를 올리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중간에 경제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모양 자체를 좀 이렇게 혼선이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원래대로 따지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쭉 올리는 기간, 초반전, 중반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지 말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들이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과연 언제쯤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지금의 하락 국면은요. 내년도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하는 원인을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정도 되면 이제는 한 번 정도 사도 어렵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도 아마 한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되면서도 가격이 더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떨어져서 바닥을 만든다고 하면 그 바닥 부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과거의 형태를 보면 대략 4년에서 5년 넘게 계속해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옆으로 가고 이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4년 정도 내지 5년 정도 된다고 따지게 되면요. 대략 보게 되면 거의 2020년대 말 정도가 돼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은 주식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자산입니다. 주식은 조그만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쪽 방향으로서 계속 움직이고 이러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락은 내년도까지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거는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년 넘는 기간 정도가 돼야지만 이전의 고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과거의 경우를 가지고 한 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1차적으로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를 위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쭉 지내는 형태가 됐다가 2011년 정도에서 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쭉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올라왔던 것이 이전에 2007년도 이때 기록했던 고점을 넘은 것은 대략 2018년 정도가 돼야만 넘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18년 이것 따지면 1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고점을 회복을 하고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그 전에 또 사이클을 한 번 보면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쳤습니다. 그때 피크를 치게 만든 요인들은 지금 있는 분당, 일산 이런 5대 신도시를 만들면서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때 피크를 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한 20개월 동안에 걸쳐서 크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IMF가 나기 전, 외환위기가 나기 전이었던 1997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계속해서 옆으로 머무는 형태가 됐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IMF를 맞으면서 팍 꺼져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기록을 했던 고점을 넘은 것이 2003년, 2004년 정도 되면 그때 겨울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바이어스가 끼기는 했지만 1990년도에 기록을 했던 고점을 넘는데 대략 한 13년, 14년 정도가 걸렸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몇 년 정도는 외환위기에 의한 영향이라고 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역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자, 이거를 이번에 한번 대비해서 보면요. 2021년도 말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2031년 내지 2032년 이 정도가 돼야 이전의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보게 되면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고점을 넘어가고 이러는 과제를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절대적인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의 구조를 보면 딱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서울하고 경기, 인천을 우리가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따지게 되면 인구가 한 1,300만을 훨씬 더 넘거든요. 그러면 그 1,3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냐? 부산, 울산, 그 다음에 대구, 경남, 경북 이 모든 지역의 인구를 다 합친 것이 경기도 인구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경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 외곽 지역, 그 다음에 또 군단이 이런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뾰족하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보다도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겪었던 선진국들에서 뭔가 문제의 해결책을 내놨겠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빈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특히 군단이 이런 쪽으로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인프라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과거에는 어떤 읍이나 이런 데에서 인구가 한 천명 정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읍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농협 지점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체국 분소도 있을 수 있고 이랬지만 그 읍 단위의 인구가 한 300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이게 그 안에서 우체국의 분소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상수도 이런 걸 보죠. 너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상수도의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인프라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인구가 더 줄어들어버리는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경우 그다음에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주택자는 지금도 집을 사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을 가지고 샀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좀 덜 할 텐데 만약에 은행에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무주택자가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은행에 빚을 빌린 거에 낸 거에 따른 이자 이 부분들은 내가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깎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 한 번 보죠.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샀다.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주택은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셔도 되고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무책임한 얘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부동산 투자하고 하는 것들의 시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팔을 벌리고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는 물의 압력에 떠밀려가지고 내려가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모두 다 떨어지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최고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까지를 모두 다 감안해서 견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바닥에서 이렇게 머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 이 부분들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놓고 집을 사고 하는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집을 사고 하는 데에서 신호로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사고 그 다음에 살고 싶어 하고 이러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강남 3구 이런데 그런 데에서 재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조합분 내외에 새로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청약을 받고 이러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가 다수가 미분양이 돼가지고 정말 허덕허덕 되면서 이게 미분양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미분양 때문에 건설회사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할 때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다 라고 해서 꼽는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반포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반포자이 이런 데 아파트를 보게 되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일반 분양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재건축을 하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분양이 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을 처리하는 데에 아무튼 골머리를 앓고 했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좋은 아파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니 강남 창고에서 어떻게 미분양이 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다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까지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일단은 입지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의 그동안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슨 학군이라든가 내지는 교육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원 밀집 지역에 얼마만큼 더 근접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입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입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다가 내가 만약에 이 집을 팔겠다라고 하면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입지 조건이 좋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게 들어오는 형태가 되니까 그게 입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입지를 따질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어서 역세권에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따지잖아요. 특이하게 보게 되면 한강변에 있어서 한강의 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와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좋은 입지 나쁜 입지 이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 돼가지고 가치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럴 때는요. 이런 입지 조건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다 더 크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훨씬 더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죠.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이런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이랬을 때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 이런 데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턴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하는 시점에는 그 프리미엄이 점점 더 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투자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가격일 때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졌을 때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도 이렇게 해서 영끌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건 뭐냐? 제가 봤을 땐 앞에 그 부분입니다. 가격이 높을 때에 남의 돈을 빌려서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한번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맨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적을 것 같지만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는 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요. 당연히 사항이 조금만 안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사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팔려고 하게 되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려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만약에 이런 형태였다. 내가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은행에서부터 한 3억 정도를 빌리고 부모님한테 한 2억 정도를 빌려서 7억 정도의 아파트를 샀다라고 했는데 올해 한 2억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분은 다 없어져버리고 내가 갚아야 될 것만 남고 그 대신에 이자는 더 뛰어가지고 사람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려고 하시다. 이런 형태가 지금 돼버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이나 이것들을 본인들이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비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봐주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일정하게 어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거의 또 거래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거나 이르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 어느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 일정하게 어느 정도 거래가 될 겁니다. 그때 최고 가격에서부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내가 이자 부담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 재산 상태나 그다음에 나의 재정 상태 이런 부분들이 그걸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매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의 이게 그래도 고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졌고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얼마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워서 어떻게 팔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자를 못 내는 형태가 되고 이자를 못 내는 형태가 되면 시간이 지나서 은행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불러버리고 이러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매각을 해버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만원의 매달 여유 자금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다면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내지는 코인 투자를 하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계속 생긴다. 라고 하면 저는 예금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고 할 때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저금을 해서 이렇게 높여야 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도 저금이고 그다음에 또 코인 투자도 저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만 되면 해가지고 더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매달 여유돈이 생기고 이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우선 나의 안정적으로서 자산을 키워놓는 것이 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자산은 아니잖아요. 올해 한번 주식시장 보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거의 이런 형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정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규모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제일 처음에는 보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 나온다고 해봐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한 6% 이렇게 되니까 1년에 6%면 얼마입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12분의 1로 자르면 한 달에 한 4천 원 되나요? 이런 정도니까 그거 뭐 이렇게 가지만 이게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규모가 커지면 이자도 커지고 당연히 이자가 커지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자기의 어느 정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할 때까지는 일단 규모, 자산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저는 예금, 적금, 그다음에 또 채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금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라고 이러는 것들이 많은데 처음서부터 그냥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자라고 나오게 되면 이게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이쪽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를 했을 때에 가장 변화를 많이 느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퇴하기 전에는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매달마다 일정한 수준의 월급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에서부터 그게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은퇴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만들어야 되는 그림은 어떤 거냐 하면 은퇴하기 전처럼 일정하게 수익이 매달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근접하게 만든 모양이 뭐냐면 연금인 거죠. 그런데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으려고 하면 일정한 나이가 되고 해야 되니까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슷한 형태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채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을 사면 1월 달에 만기가 되는 게 있고 2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 있고 3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 있고 이런 형태로서 쭉 짜놓게 되면 회사체는 1년에 분기당 한 번씩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2월 달에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3월 달에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이런 형태가 되면 4월 달에는 1월 달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채권이 이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일정하게 매달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얻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굉장히 편해질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40, 50에서 은퇴하고 이러는 분들은 채권 투자를 하셔가지고 일정하게 나한테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생을 꾸려나가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버틴답니다. 그냥 무조건 일단 버텨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탐욕이고요. 또 하나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벌었는데 그러면 더 크게 하면 더 이익이 많이 날 거고 더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면 더 이익이 더 날 거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가 굉장히 높을 때도 겁없이 막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희한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죠. 그렇게 해서 탐욕이 고점을 지나가지고 주가가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막 내려와가지고 이게 막 허덕허덕 되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국면이 되면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삼성전자도 부도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포가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도 너무너무 높아 보이죠.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진짜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로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고점에서 주식을 사서 저점에서 주식을 내다 팔아버리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하게 되면 지금 국면은 무조건 아무튼 두 눈 질끈 감고 계속해서 넘어가 본다. 이런 형태로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한때 많이 떨어졌을 때 코스피가 2150까지 떨어졌고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2300대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내가 희한한 종목에 가지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종목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일단은 현재에서는 버텨보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들 주식 투자를 하고 특히 입문을 하고 초보인 사람들한테 조언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요. 우선 내가 주식과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한 4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한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전전긍긍을 할 겁니다. 9시에 아무튼 시장이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눈을 떼지를 못하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생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뒤로 밀리는 형태가 되고 매일 하다가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또 우울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40% 떨어집니다. 야 뭐 언젠가 오르겠지 뭐 그렇게 신경 쓴다고 해서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사람은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됩니다. 전자의 사람은 주식 투자가 나하고 맞는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꼭 해야지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라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내 생활이 망가져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하고 하는 분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과연 주식 투자와 맞는 성향인가 아닌가 하는 것부터 먼저 판단해 봐라. 그래서 내가 맞는 성향이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빨리 걷어치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하는 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반대되는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열립니다. 자 근데 내가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테슬라를 샀어요.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한 30% 넘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시 반, 지금은 11시 반이죠. 11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시작과 동시에 한 4% 정도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입니다. 그거는 내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패턴 자체가 다 망가져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손해가 얼마가 났던 상관없이 다 팔아버리고 빨리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 하고 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권하를 드리고 싶은 건 당신의 성향 자체가 과연 주식 투자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판단해서 내 성향이 주식 투자와 맞다라고 하면 계속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빨리 주식 시장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자 돈이 어느 정도가 좋으냐 하는 것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종자 돈이 돼야 좋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다만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돈을 관리하고 하는 데에서 주력은 아닙니다. 주력은 뭐라 뭐라 그러더라도 예금과 적금 이런 이자가 나오는 부분들이 주력이지 투자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주력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예금 적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주식 투자하고 그러는 것들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5천만 원 정도를 넘으면 그때에서부터 일정 부분 떼내서 한 천만 원 정도를 떼내서 대략 자기 금융자산의 20%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거나 이러는 것들은 가능한데 그 이전에 아주 조그만 데에 거기 그걸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하자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니까 정자 돈은 최소 5천만 원 그런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제 투자 철학은요.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뭘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원금 손실은 내지 말자.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큽니다. 원금을 보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금을 보존하고 있지 못하는 형태가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보다 더 위험한 투자를 하는 쪽으로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까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걸 메꾸고 그것도 빨리 메꾸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보다 더 리스크가 큰 쪽으로서 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아무튼 원금 손실은 가능한 한 내지 않는 형태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투자를 하고 할 때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익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크인 거죠. 이게 내가 과연 이것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누구는 수익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스크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수는 수익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만큼 저는 리스크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입문서 이런 것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판이 어디로 어떤 형태인 거고 도대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에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것보다는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그냥 그거 아니고 그 다음서부터 대충 입문서 좀 읽고 그 다음서부터는 남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투자 좀 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계속 그 패턴이 이제 굳어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시면 내가 이런 이런 종목들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내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입문서를 볼 필요가 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경제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산업 관련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데포트나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열흘 전 정도의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의 이름은 이종우의 넥스트 스텝 2023에서 2025까지입니다. 제가 그 책을 쓴 거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썼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에 앞에 선두에 섰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증권회사 또 그 다음에 유튜브들 이런 데도 많이 했고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새로운 경제에 도달했고 이제서부터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고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 얘기야? 진짜 그걸 검증할 수 있어? 우리의 그동안의 숫자로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로 백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가 떨어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8월, 9월 이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에서 장사의 필요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고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시장 이런 데보다도 너무 낮은 수익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한 거를 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의 토대 하에서 내년도와 2024년도, 2025년도 이럴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어떻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책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구독을 봐주시고 한다라고 하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식시장에서 딱딱 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증권회사에 다니는 31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 분석을 해왔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사이클을 그리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보는 사람이 사이클을 그리는 주식시장에서 맨날 나쁘게 보고 맨날 떨어진다고 보면 그 사람이 나만 아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고요. 저는 예측을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주식을 보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많은 숫자들은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원래 0서부터 100이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50에 서서 중립에 서서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식을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80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쪽에 서 있는 거죠. 저는 그 놈은 어떠냐? 저는 한 60 정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장립나라에서 애꾸눈이 왕이라고 장립나라에서 80%에 서 있는 사람들이 60%에 있는 저를 보면 야, 너 거기 왜 서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제 생각대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게 아니면 나중에 가서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신념이거든요. 그 신념이 어떻게 보게 되면 2000년도에 주가가 떨어질 때에 맞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가 나기 전에 주식시장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금융위가 나면서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8월 달 이럴 때 김영익 박사하고 저하고 서로 방송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럴지 모르겠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기본적으로 코스피 1000포인트는 내려간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 부각돼서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기간이 주가가 떨어지는 기간에 그거를 예측한 것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책을 쓸 때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장의 본질을 한번 밝혀보자.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저수익이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에 떨어진 것들을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하는 데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부합한 형태로 제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꼭 책을 사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